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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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오후 오늘의 웨덜데이 오늘의 웨덜데이 오늘의 웨덜데이 영어를 쓰게 되네 저희 목소리 들리시나요? 한국은 아침이죠 출근 중에 있는데 여기는 5시에요 여기는 5시에요 일단 오늘 예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정보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저기 물을 키는게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맛있기지 않습니다 땡큐 너무 좋아 신기해 18살 1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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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저랑 더 먹어볼까 해라 가서 댓글을 이걸로 볼게요 댓글 읽어주세요 예이 예스 마일로우 예스 마일로우 예스 마일로우 오메데또 오메데또 오늘 자리벤치 키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정답 오늘 자리벤치 키로 모르겠어 제가 진짜 잘한건가요 아 이렇게 잘한건가요 아니 저랑 시루언니랑 바뀌어야죠 아니 괜찮아요 어 뭐야 어 나도 워낙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예선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연작에서 V LIVE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짧게라도 예선 생일 축하해서 V LIVE를 봤어요 맞아요 오늘 생일 축하한다고 엄청 많이 들었어요 개펠리언니 굉장히 많았거든 맞아요 울었잖아 울었잖아 울었어 안 울었어 안 울리면 안 운거에요 아니야 여긴 뭐 흥이 눈물했어 울었어 야 미간도 울고 있었어 미간이 제일 많이 울었어 흐르지 않으면 울지 않은거다 그렇게 하면 난 우는걸 맨날 했을 뿐 매일매일 울었어 매일매일 울었어 너무 귀여웠어 응 귀여워 응 안 울려고 약간 참으실 때 울지 않을거에요 울지 않을거에요 울지 않을거에요 근데 나였어도 울었을거 같던데 맞아 안 됐어 기억에 많이 남을거 같지 않아? 난 내 생일 정말 잊지 못할 진짜 한 30년 지내도 못 잊을거같이 오늘 진짜 못 잊을거같이 바로 눈이 보았었지 오늘 가장 먼저 축하해준 사람이 누구야? 오늘 제일 먼저 축하해준 사람 오늘의 첫번째 오늘의 첫번째 아니 희갈로는 첫번째였어요 근데 왕째 그래도 맞아요 첫번째 첫번째 다연언니 네? 진짜? 아침에 아침에 그게 첫번째 그게 첫번째 나는 다닌 한국시간 한국시간 나는 시차 때문에 아니 이 시 시간이 아직 안됐는데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국시간으로 맞아맞아 나는 1등 나는 2등 차리네 여기는 심지어 근데 다들 비슷한 시간이 왔어요 다들 비슷하게 느끼고 비슷한 순위로 왔어요 응 너무 헷갈리긴 했어 맞아맞아 너무 헷갈리긴 했어 지금이라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맛있어 다 한 번씩 해줬어 응 생일선물 알지? 생일선물 뭐하나 뭐하네 오 오 하자 하자 야 이만큼 리스트 보내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소원은? 응? 가장 큰 소원 올해? 지금 지금? 제일 큰 소원? 올해는 나중에 지금 지금 와 뭐가 있지? 이 뭐가 있을까?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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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 선물일 것 같은데 50년 뒤에도 이렇게 생일파티하는 것 같아요 아 좋아 50년 뒤에요 딱 50년 내 노사리야 왜지? 왜 이렇게 한다고 왜지? 살아있으면 이제 살아있으면 살아있으면 에이 어떻게 해 어디서 이루는 거야 나 150대 연말이 어디서 아니 30년 뒤지니까?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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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어때요? 10년? 아니 근데 10년은 무조건 같이 있어 오케이 딱 20년 오케이 적당히 10년 20년 20년 뒤에 또 20년 뒤에도 얘기하면 되지 오케이 20 20 20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 좋아 오케이 20년 뒤에 살아있을까?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장난이 안나와 정말 너무 부끄러웠는데 백세 인생이 너무 귀향이 침적했잖아 백세 인생이 백세 시대지 백세 인생이 백세 인생이 임영 백세 인생이 백세기 백세윤 백세윤 개그 mitad 백세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더 봐요 진짜 올게요 마지막으로 가까이? 가까이? 영상통합 영상통합 귀여워 얼마 안 돼? 아 맞아요 밟으면 나 여기서 날아갈 줄 몰라 보이나? 영상통합 잘 보입니까? 하이 캡플리아 예서예요 저 캡플러 되고 나서 첫 번째 생일인데 많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사랑 많이 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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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고생했다 고생했어 바이바이 다음에 더 제대로 합시다 무사히 한국으로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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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